이 예술이야 예술 야 딱이었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완벽해 맞춤이다 맞춤 그죠 죽이죠 와 진짜 딱 이랬다 그냥 우리요 이거 싸주세요 싸요 의정아 뭐하니 빨리 싸가지고 와 너무 이쁘게 생기셨다 그러하는 말씀도 여기요 감사합니다 문의가 나중에 가서 기사 할게 안녕 또 오케요 안녕 안녕 또 오세요 어머 예예 네 또 저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니 아 남자아이가 뒤집애 처럼 안녕 또 올게요 어 아 닭살 돋아 죽는 줄 알았다 맞아 맞아 제 군대 안 갔다 왔지 어우, 싸나이는 역시 군대를 딱 갔다 와야 씩씩해지지. 나처럼. 선생님도 군대 갔다 오셨어요? 어머, 너 무슨 말 하는 거니 지금? 나 우리 부대에서 총검술하고 태권도 잘한다고 내가 표창장까지 받았는데. 정말이에요? 에이, 못 믿겠는데. 어머, 정말이야. 내가 한 번 보여줄까? 잘 봐. 태권! 야! 막고 차고 때려. 3단 돌려차기. 하나, 둘, 셋. 야! 자, 봤지? 태권! 야! 누나, 제니 아직 안 왔어? 어? 얘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누나, 제니 어디 간지 알지? 어? 내가 제니 비서니? 그걸 어떻게 알아? 어디 간 거야? 어? 야! 제니야! 응.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, 너? 어? 아, 몰라. 이게 뭐야? 아, 참. 영화 보러 갈 시간은 없고? 야, 뭐 쇼핑하고 옷 따러 갈 시간은 있나 보다? 어? 내 옷도 아니야. 야, 진짜. 야, 나 다 짜증 나니까 좀 나가줘서 해봐요, 어? 아니, 야, 뭐, 뭐,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게 있으면, 아니, 개가 좋으면은 왜 좋은지 나. 누나, 사실대로 말해줘. 제니한테 무슨 일 있지? 어? 이거 봐. 어? 제니, 요즘 이상한 거 이거 때문이지? 어? 야!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너 제니가 이거 본 거 알고 있어? 이거 봐. 내 짐작이 맞았다니까. 나는 내가 이제 마음의 내 준비가 이제 됐거든?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줘. 괜찮아. 야, 너는 그냥 잠자코 있어. 뭐? 잠자코 있어? 잠자코 있으라 그래. 잠자코 있으라 그래. 어떻게 내 이런 일 모르지 할 수가 있냐고. 그니까. 진이야, 이거는 일종의 바람 같은 거야. 그러니까 너는 그게 지나갈 때까지? 바람 있어. 진짜? 지나가는 바람? 그래, 지나가는 바람이야. 나는 스치는 바람이고. 제이 스치. 그래, 나 스치는 바람이야. 그래, 그래. 그래, 끌어. 야! 제니가 그 재형인가 왜 그 자식하고 바람났대. 아이, 진짜. 야, 인마 그렇게 울지 말고 인마 정면 돌파를 해봐. 정면 돌파? 그래, 정면 돌파. 사나이 대 사나이. 어. 1대 1로 대결하는 거야. 맞아, 아네. 에이, 그러면 나보고 그, 싸우, 싸우라고? 응. 그치. 나 싸움 못하는 거 알잖아. 야, 인마 싸움 못하긴 뭘 못해. 네가 지금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? 뭐 등치를 보나 목소리를 보나 네가 이길 수 있다고. 자신감을 갖고. 그럼, 그럼. 언제 대쉬하는 거야. 그래? 그래. 어? 여기. 여기요. 아니, 대체. 어? 무슨 일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오라 가라 하는 거예요? 네? 우리 사나이 대 사나이로 얘기 좀 합시다. 뭐 드시겠어요? 여기. 콜라 두 병 주세요. 자는. 콜라 나발 불겠다 이거지? 그래, 좋아. 언니. 여기 빨대 하나만 주세요. 행복한 기념 Season Particularly볼? 엄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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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